첫 장면입니다. 여자 주인공 소피가 전화를 하면서 등장하는데요. 이 소피의 직업까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장면부터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 들으셨죠? Hi Mr. Bill. Thank you for calling me bac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Hi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r. Bil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딱 떨어져서 Thank you for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부드럽게 이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샌 우리가 Thank 그리고 Calling back 이 부분에 강하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hank you for calling me ba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짝 조심하면 좋을 부분. 우리는 그냥 백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입을 양쪽으로 한번 째봅시다. 에 이런 느낌대로 하면 백 이렇게 되겠죠?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백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쭉 이어서 가는 느낌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Thank you for calling me back. 이렇게 할 수 있겠죠.